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 파트 15위 권 유홍상이라고 합니다. 제가 기타만 치다가 이렇게 졸업 공연이 되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. 제가 부를 노래는 여기 보이시죠? 제주 막걸리인데 막걸리나라는 노래입니다. 여러분 아시나요? 여러분의 호응이 중요한 노래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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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이렇게 하고 잘 찾아주길 바라고요. 이번엔 꼭 시작하기 전에 저도 기타 파트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받게 됐지만 양성우라고 기타 파트에서 새롭게 드럼으로 도전하신 친구가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하얀 걸음 내지 어우 막거리 날 할거린 매진 요! 막걸리erd다 오 막걸리 좋아ㅋㅋ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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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